우리 성당은 두 개의 개신교회와 나란히 이웃하며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때때로 종파를 초월한 미사나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신한 여름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는 개신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 묵주기도를 주관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신부님은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다. 나는 친구 리즈를 추천했다. 그녀는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본 당일에 무척 열심한 신자였다. 리즈가 수락했을 때 나는 그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 내겠다 싶었다. 묵주기도를 주관하는 날을 며칠 앞두고 리즈가 내게 전 화를 했다. 사실은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면서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리즈가 딸을 수영장에 데려다 준 다음 30분 정도 짬을 낼 수 있었다. 나는 리즈를 수영장 주차장에서 만나 묵주기도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복대신 성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를 리즈에게 알려주는 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게 된다는 사실 또한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 리즈는 나중에 가톨릭 후원자들과 묵주기도를 함께 바쳤을 뿐만 아니라 몇몇 개신교신자들도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알려주었다.